자, 연대학생이고요, 300반대입니다. 370번, 이종국! 네, 정확합니다. 네, 행거 번호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370번 갈등기. 네, 정확합니다. 네, 사장님께 보내주시고, 언제나 체격에 납득이 나오셨군요. 네, 사장님께 직접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윈도우 에잇 백팩을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자, 아직 3등 조금 더 남아있습니다. 패속적으로 뽑아주십시오. 이번에 한 번에 두 장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도 선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번에 함성하게 박수! 자, 100번 되고요. 135번, 하유미. 대세형, 하유미씨. 3, 2, 땡! 시키지도 않았는데, 잡는다. 이하철. 이지헌 선생님입니다. 16번. 하나, 둘, 셋, 땡! 3도 기록, 2, 2, 2. 혹시 약생이 쓰신 분들 있어요? 이렇게 미리 말했는데, 1등 받아가려고 괜히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먼저 부른 사람들은 빼놓고 있습니다. 예, 그거 아쉬기 바랍니다. 절대 약생이 쓰지 마세요. 자, 우리 설진희 학생, 354번. 기혜! 네! 예, 681번, 이승현. 주거! 자, 지금 뒷 모습에서 남자한테 여전히 부르고 있는데요. 지금 점점, 아, 남자분이네요. 예, 여기가 크신 남자분입니다. 주먹을 부르는 게 있어요. 정말 어딜 때라도 주먹이... 233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이거 진짜 미치겠네. 갑자기 센터만비 이상한걸래다. 당첨 안됐어요, 안됐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끝에 8이고요. 아, 9야! 첫 번째는 200! 아, 너무 무서워. 288번! 288번! 예! 축하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거 정확히 정밀금결하겠습니다. 자, 우리 연대학센터 고객님 통통한대만 열어서... 288번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3선 슬리퍼 신고, 노트북 감첩 되셨습니다. 사진 찍으시고요. 여러분, 어디 가세요? 아직 선물이 또 남아있습니다.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네,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끝으로 우리 사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이어지는 선물 공개하기도록 모여주시고. 네. 저희 레노버 앞으로도 혁신적이고,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도움 되는 아주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앞으로 저희가 대학교에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세용 씨도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 마지막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노촌에 있다가, 예. 노촌극장에서 이제 본격적인. 그렇죠. 노촌극장에서 다시 한번 양세용 씨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영란 사장님, 양세용 씨께 힘차 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